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윈 회장이 1994년 컴퓨터를 보고 우와 재밌는 거네 라고 하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아 이게 굉장히 커질 것 같긴 한데 커지면 커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못했을지도 이러한 결과물들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윈 멋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별이가 별이가 센스가 있네요 그냥 쏘지 않고 딱 이 분위기에 맞겠다 별풍선 22개의 선물 고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들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딕테이션을 지금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people say your smart you out a big vision 1994 since you saw the internet that was not true honestly people say you are smart you have a big vision 1994 since you saw the internet that was not true honestly people say you are smart you have a big vision 1994 since you saw the INT enek That was not true. Honestly, people say you are smart, you have a big vision 1994, since you saw the internet. That was not true. 자, 제가 딕테이션을 하다가 제가 원래 주한 외국대에서 동시 통역을 하다보니까 제가 문장을 고쳐내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고친 건데요. Honestly, people say you are smart. You have a big vision. You have a big vision. You have a big vision. 이것도 문장, 솔직히 문장이 지금 막 다 같이 붙어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스피킹이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Honestly, people say you are smart. You have a big vision. 1994. 자, 그냥 여기에 1994라고 썼지만 1994년에 컴퓨터를 본 이후에 본 후부터 너는 big vision도 있고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1994년에 그것을 본 것에 대해서 야, 너 진짜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onestly, people say you are smart. You have a big vision. Since you saw the computer in 1994. 야, 1994년에 그 컴퓨터를 봤다라는 건 여기서 since는 그때부터 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 봤을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본 것 자체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onestly, people say you are smart. You have a big vision. Since you saw the computer in 1994.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죠? 1994년에 그 컴퓨터를 본 건 굉장히 너는 똑똑했을 거야. 그리고 너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But that is not true.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게 똑똑하고 큰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That i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버퍼링님이 통역하면서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통역할 때는 절대 넣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마윈 회장님이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센텐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ince you saw the internet. That was not true. Honestly, people say you are smart. You have a big vision. 1994. Since you saw the internet. That was not true.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That was not true. 야, 그거는 아니었어. 진짜 아니었어. 저는 사실성이 보이거든요. 진짜 그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That was not true. 지금 이렇게 마윈 회장님이 That was not true.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want to find a job. Because I could not find a good job. So I do myself. 야,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 just want to find a job. Because I could not find a good job. So I do myself. I just want to find a job. Because I could not find a good job. So I do myself. 자, 다 현재형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I did myself. So I did myself. I just wanted to find a job. Because I could not find a good job. So I did myself. I did myself. I did it by myself. I just want to find a job. Because I could not find a good job. So I do myself. So I did make a job by myself.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So I did myself. I do myself. I do myself. 이렇게 얘기했는데 I did make a job by myself.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just want to find a job. Because I could not find a good job. So I do myself. 자, 들리세요? 아니야.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선관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I just wanted to find a job. 난 그저 일거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Because I could not find a job. 내가 좋은 직장을 찾을 수가 없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So I did make it by myself. I do myself.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내가 그래서 직업을 만든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 just wanted to find a job. Because I could not find a job. So I did make a job by myself.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도 제가 배우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이 아프리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배우분들이 야, 예술가가 이런 아프리카 BJ를 하고 앉아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누가 불러주는 걸까? 왜 나의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 되지 누군가가 다 고속도로로 깔아놓은 그 길에 그것도 통행료가 엄청 비싸고 그리고 그 길에서 선두로 달려나가는 거는 인맥이 있어야 되고 혈연이 있어야 되고 학연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에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주저앉아야만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 그러면 나는 내가 나만의 길을 개척할 수는 없는 걸까?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마임 회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걸 보고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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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더라고요. 아, 틀리지 않았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한 가지 얘기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 just want to find a job because I could not find a good job. So I do myself. So, that is the history. 자, so, that is the history. 자, 무슨 뜻이죠? So, so, that is the history. 그게 나의 역사예요. 라고 했는데 그게 나의 역사예요는 직역이죠? 자, 이 직역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That is the story. That is the story. That is the history. That is the story.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알리바바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That is the thing. 16년이 지난 이, 지난, 지금. We have an Alibaba group. We have an Alibaba group. 뭐죠? Alibaba group이 생겼고요. We have a Tmall group. We have a Tmall group. Tmall group이 생겼고요. We have a Taobao group. We have Taobao group. Taobao라는 그룹이 생겼고요. We have an Alipay. And we have Alipay. Alipay까지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And people say, how you make it. And people say, how you make it. 뭐죠? And people say, how you make it.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한 거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People say, how you make it. People say, how you make it. 어떻게 한 거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Why this make it. And why this make it. 근데 이게 Why this make it. 이거는 영어로는 조금 아니죠. Why this make it. 라는 건 없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Why this. Why do you make. Why do you make this.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Why do you make this. People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들게 됐냐고 사람들은 많이 묻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You can find opportunities. 아,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어이구.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You can find opportunities. 자, why people. Why people. 다시 들어볼게요.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You can find opportunities.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You can find opportunities.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You can find opportunities.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You can find opportunities.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You can find opportunities.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You can find opportunities.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자막에 나오는 거를 잘 의역을 해주셨어요. 지금 조금 조금 틀리게 얘기가 됐는데 사람들은 why?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회를 왜 사람들은 보지 못할까요? 이런 얘기에요.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that you that? 원래는 이런 얘기죠. 지금 이거는 제가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that you can?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얘기에요.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that you can? 왜 너가 보고 있는 기회들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에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that you can? 이해 되시죠? 자 다음 한번 들어볼게요. Why people cannot find opportunities that you can find opportunities? And I think people same here today. And I think people same here today. People are same here today. I think people 자 다시 들어볼게요. And I think people same here today. People 그냥 same이라고 했잖아요. People are same here today.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뜻이죠? I think people are same here today.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들어볼게요. 잭. 자 이 마윈의 영어 이름이 잭입니다. 잭. Where is the opportunity? 뭐죠? Where is the opportunity? 마윈아 도대체 기회가 어디 있다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I don't have a job. I don't have a job. 난 직업도 없어. I don't have this. I don't have that. I don't have this. I don't have that. 무슨 뜻이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한다라는 거예요. I remember 20 years ago. I hate Bill Gates. I say he took all the job. You know? He's such a great. I remember 20 years ago. I hate Bill Gates. I say he took all the job. You know? He's such a great. I remember 20 years ago. I hate Bill Gates. I say he took all the job. You know? He's such a great. I remember 20 years ago. I hate Bill Gates. I say he took all the job. You know? He's such a great. I remember 20 years ago. I hate Bill Gates. I say he took all the job. You know? He's such a great. I remember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remember 20 years ago I hated Bill Gates I said he took all the jobs You know he's such a grea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뜻이죠 나는 기억해요 20년 전에 난 Bill Gates를 너무나도 싫어했대요 왜 I said he took all the jobs Bill Gates가 모든 잡을 다 가져간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어내므로써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컴퓨터가 하고 그래서 컴퓨터가 모든 잡을 다 가져가게끔 빌게이츠가 만들어서 I hated them 알잖아 He's such a great 그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들어볼게요 20 years ago I hated Bill Gates I said he took all the jobs You know He's such a great And Larry Page, Bill Gates And every success people They did good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죠 And Larry Page, Bill Gates And Larry Page and Bill Gates 이렇게 Larry Page나 Bill Gates 같이 성공한 사람들은 And every success people Every successful people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They did good They did good They did good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영어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They did good 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They did good 라고 하면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And why I don't have this chance 그런데 마이 회장은 생각했답니다 Why I do not have this chance 자 Why do I not have this chance 이렇게 얘기해야 돼 두어랑 아이랑 원래는 바뀌어야겠죠 Why I do not have this chance 뭐죠 왜 왜 나한텐 이 기회가 없는 걸까 Why I do not have this chance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가요 저도 정말로 저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말로 돈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Why do I not have this chance 왜 나는 기회가 없을까요 라고 마윈 회장도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마윈 회장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들어볼게요 그리고 얘기하죠 The same question like you The same question like you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 나도 했다라는 거예요 Why do I not have this chance Same questions like you guys 이해되죠 The same question like you The same question like you And later I calm down myself And luckily I win I tell you I'm lucky to know A lot of faith And luckily Simple And later I calm down myself And luckily I win 자 뭐래요 Later I calm down myself 라고 얘기했어요 And later I calm down myself And luckily I win I do And later I calm down myself And luckily I win I do And later I calm down myself And luckily I win 운 좋게도 나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운 좋게도 난 승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I won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힐링 라디오 제목을 맨날 얘기하죠 잠시 멈추는 시간 자꾸만 주변의 것들 자꾸만 주변 환경들 주변 상황들 막 이런 걸로 계속 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남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니까 다 모든 것들이 Why do I not have this chance 왜 나한테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I calm down myself 나는 진정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멈춘 거예요 Luckily I won 그리고선 운 좋게도 나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I tell you I'm lucky to know a lot of famous people 무슨 뜻이죠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많은 유명인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Bill Gates Bill Gates Warren Buffet Warren Buffet Warren Buffet Jack Welch Jack Welch 아 내가 좋아하는 Jack Welch Larry Page Larry Page Mark Zuckerberg Mark Zuckerberg 뭐죠? Mark Zuckerberg가 뭐예요? Facebook 창업자죠 I know all of them I know all of them I know all of them 자 여러분들 보세요 I know all of them I know all of them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들을 믿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람과 함께 악수를 하고 함께 비즈니스를 할 거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게요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nd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여러분들과 정말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게요 That those people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people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people And other people And other people 자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people 여기서 those people은 성공한 사람이죠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people And other people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요 라고 얘기를 해요 They are always optimistic For the future 자 They are 여기서 완전 강조해요 They are always optimistic For the future 라고 얘기를 했어요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people And other people They are always optimistic For the future 뭐죠? 이거 어제 배웠죠? 미래에 대한 낙관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마크 사가벌 I know all of them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at those people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people And other people They are always optimistic For the future With you That those people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people And other people They are always optimistic For the future They are always optimistic For the future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그들의 차이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 우리 별이 여러분 44개 선물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They never complain They never complain 뭐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주옥같은 대사들이 나옵니다 They Never Complain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ey never complain Never Never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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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y always try to solve the problems They always solve the problems of the others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The others Complain Other people They are always optimistic for the future They never complain They always t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others They never complain They always t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others They never complain They always t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others 자, 들리시나요? They always t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others.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래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 자신들의 문제만 급급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They always t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others. 무슨 뜻이죠? 그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겁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And I think, where is the opportunity? And I think, where is the opportunity?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라는 뜻이죠. I think, where is the opportunity? The opportunity lies always lies in the place where people complain. 아,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